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목적은 고통해소가 아니다 믿음의 목적은 고통해소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건강한 신앙이 있고 병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신앙은 언제나 뿌리를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현실을 도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병든 신앙의 특징은 뭐냐? 현실 도피적입니다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 없는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진공상태로서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병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사실 다윗에 관한 책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의 책이 다윗, 그래놓고 부제가 뭐냐 하면 현실의 뿌리 내린 영성 특별히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여기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언제나 안이하신다 제가 볼 때 시편 23편 4절만큼 현실적인 현실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것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리도 없고 해를 당함도 없고 만사 형통이다 이건 병든 믿음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염세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 난 죽는다 그건 불신앙이죠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데 현실이란 게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 나는 약한 자다 강한 자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것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강철이 아니다 그걸 또 인정하는 것 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유혹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현실적인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약한 존재라는 것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죄의 유혹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해 주래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네팔 성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무장했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좋은 공동체는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자 흐트러지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충성을 해야지 서로의 얼굴 표정도 확인해가면서 너무 얼굴이 굳어져 있어 밝게 하자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져 있는 것 같다 우리 기쁜 찬송을 부르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저녁마다 느꼈던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런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피차 권면하게 될 때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실의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현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계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진리 추구가 아니라 고통 해소로 사용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고통만 없으면 다 된다 그게 우리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고통을 주겠어요 고통 주고 고통 없으면 원상태죠 그게 아니죠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거지 그냥 고난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두 가지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 가지라 또 하나는 뭐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 극복 이건 같은 얘기예요 은혜가 하는 일은 뭐냐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 같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고통 해소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믿음보다도 배교가 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 저버려버리면 고통 없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추운데 나오기 싫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고난이 있지 않아요? 그럼 안 나와버리면 돼요 사명 저버려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고 사실 타협이 고통 해소에는 더 쉬운 길이에요 세상이 더 매력적이죠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통 없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떠나고 고난을 회피하는 쪽으로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지극히 세속화되버립니다 마귀가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진로에 관해서 결정 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당장 힘들어요 힘들 때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 전체에서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붙든다 그러면 고난이더라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편한 길이에요 돈 생기는 길, 먹고 살 길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 그거 보세요 배교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길, 세상이 제시하는 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당장에 고난이 있죠? 고난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160개국 나가서 성교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대학생도 중심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가서 그렇게 성교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내내 상시체제로 간다 그러는 거 사실 11월에 성교 간다는 게 쉽습니까? 10월에 성교 간다는 게 쉽습니까? 9월에 성교 간다는 게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성도들 하여금 성교 대원들을 모으게 만들어 주시고 다 고난들이 있었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딛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또 문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믿음도 붙들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내 삶의 한 기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 회피가 아니라 우리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보면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 세배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였죠? 참수당했어요 목 잘려 죽었다고요 그러나 그걸 가치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영광스러운 길로 갔잖아요 우리 에코어더로 선교사 특별히 미국에서 1950년대 굉장히 화제를 라이프 잡지에 한 8페이지 10페이지 나와서 미국에 충격을 줬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CNN에서 연일 방송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라이프라는 잡지가 영향력을 미쳤었기 때문에 지금 없어져버렸죠 그 에코어더 선교사의 짐 엘리엇 그 명문 학교 명문 나왔던 사람이 휘튼 칼리지 거기서 교수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었던 사람이 에코어더로 가자마자 5명이 죽었잖아요 헛된 죽음이 아닌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갖다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연일 매달 나왔던 기사들 그게 화제를 낳았거든요 이런 죽음이 의미가 있나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그의 숨겨졌던 일기장 다 표현돼서 만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잖아요 질그릇 가운데는 보호하잖아요 짐 엘리엣을 캐면 캘수록 기독기 신앙이 무엇인지 참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설교하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죽었지만 짐 엘리엣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우리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짐 엘리엣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우카족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 왕성하게 죽어서 더 많은 설교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길 짐 엘리엣이 있다면 짐 엘리엣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또 우리 네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트로트맨 참 이 사람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글도 잘 쓰고 제가 네비게이터 책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짧지만 아주 핵심이 있는 책들 이 도슨 트로트맨 책들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기초가 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다가 같이 죽었어요 익사했습니다 익사 그걸 의미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는 언제나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의 생명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 몸을 집어든지 사람이에요 그게 거의 가치였겠습니까 언제나 이런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참 참됨이 역사하도록 우리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이거요 사명이 있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사명에게서 나가야 돼요 고난과 사명 그러면 고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블랙박스로 나더라고요 고난은요 나 혼자 감당하려니까 힘든 거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고난은 블랙박스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난은 생각해서 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현장이 중요해요 사명과 현장 성교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가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현장에 같이 가야 돼요 왜 아픔의 현장에 같이 가야 되느냐 일단 현장에 가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네팔을 가죠 그러면 아픔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람이 거기 현장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을 받잖아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예배가 다 주고 있으면 예배가 신겨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예배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잘 모르니까 알려줘야 된다고 해요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현장에 보내주신 겁니다 토마스 성교사님 기억하죠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성령체만 나눠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지막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전하고 죽었는데 그 말씀이 일을 하잖아요 왕성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팔 가면 네팔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 영어를 합니다 영어로도 대화가 되고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진리의 길을 외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나게 됩니다 또 네팔 사람 서울에 한국에 10만 명이 와 있댑니다 친척 가운데 몇 사람은 다 와 있고요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통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에게서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팔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이렇게 교류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네팔 갔던 인구보다 숫자보다 네팔 사람들이 한국 갔다 간 인구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네팔 가서 함부로 한국말로 욕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특별히 카투만두 그쪽 동네에서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또 서울에 있는 친척들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불을 짓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일하겠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현장에 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기도가 나오고요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줘야 돼요 만나면 변화돼요 만나면 접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번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정도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평생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성교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라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회피가 아니라 사명이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정도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회피가 아니라 사명이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정도길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는 믿음 가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도 감당하면서 사명이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헛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